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건축토목업체 나마토권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5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4.4% 비용의 증가율은 3.3%입니다. 매출 성장률은 플러스이지만 사실상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 수준입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.2% 단기순이익률은 9.3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영업이익보다 단기순이익이 높은 기업이며 2023년도에는 적자 전환하였습니다. 단기순이익은 이자, 배당 등 금융수익으로 인해 영업이익보다 큰 편입니다. 10년 누계자본적 지출은 3%로 매우 낮습니다. 10년간 단기순이익 누계액의 3% 정도 많은 유형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사업특성상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다보니 생산설비에 대한 재투자 비율은 낮습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13%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409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부채는 적고 현금 등 유동자산은 많은 편입니다. 자산은 주로 관계기업투자, 선급금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. 재무구조는 좋습니다. 10년 누계주주하는율은 15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나 금액은 크지 않으며 자사주 매입은 앞습니다. 이상 남아토건이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